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약 로블록스가 맵 그리고 캐릭터까지 펄칠과 같은 그래픽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릭터를 실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로블록스 캐릭터를 현실한 모습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잉여맨 캐릭터인 저부터 현실 모습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짜잔 굉장히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요 아이돌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고요? 사심이 남겨있는 거 아닌가요? 단미호님 우리집 방 한 칸 내주고 싶네 저렇게 생겼다며 이기면 캐릭터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김희아 캐릭터도 한번 현실 버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헉 헉 돈 많아? 너 돈 좀 있어? 모자 디테일이 뭐야 김미아님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이제 찌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단미호님 캐릭터를 실사 버타로 바꾼다면 어떤 느낌일까? 짜잔 Come on 와 너무 이뻐요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캐릭터는 저렇게 이쁜데 넘노예 실사가 되면 안 돼요 실사가 금리에 칼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님눔 맵 봐요 맵이 굉장히 한 2000년도 초반도 로블록스 맵 같죠 네 너무 그냥 수백 동그란 느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로블록스 기본 맵인데 맵도 만약 그래픽이 엄청 좋아졌다면 마치 현실 버전 같다면 어떻게 배나 할지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바로 2023년 로블록스 기술입니다 우와 목이 많을 것 같이 생겼어요 어때 진짜 현실에 온 그런 느낌이지 않아 우와 개공이 풀발랭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우와 김유아 뛰어들었어 첫번째 우와 물고기도 엄청 많아 이게 바로 로블록스라고 풀래음이 나는 것 같아 그래픽이 엄청나지 와 여기 봐봐 완전 숲이야 진짜 와 현실보다 이뻐 바나나가 걸어 다녀 어때 얘들아 이 로블록스 이 현실판 숲은 아까랑 차원이 다르지 느낌이 이상해 우리는 장난감이 된 것 같아 캐릭터 그래픽이 우리 만약에 레고인데 이거는 완전 다른 게임이잖아 와 여기 오니까 캠프 파이어 하고 싶다 캠프 파이어다 자 이렇게 어때 얘들아 맵도 엄청나졌지 맞아 이게 캠프 파이어였어 요맨아 그니까 엄청나지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현실 맵도 있거든 다른 현실 맵도 한번 들어가보자 자 여기는 로블록스 개발자의 현실 모습인데요 맵 이름이 그래요 리얼 로블록스 개발자 자 이렇게 개발하신다고 합니다 야 올라가면 어떡해 어때 현실판 이 맵은 요맨아 나 지금 개발자님이 나 스탑스탑 해주고 계신데 스탑스탑 해주고 계신 애들이 날 유혹하나 봐 아 그니까 니가 마음에 들었나봐 언젠가 개발자님이 이렇게 현실 개발자님이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는 모습 나 개발 안 하시고 게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그러게 게임하고 계신 것 같다 자 그리고 다른 맵도 준비되어 있다고 다음 맵도 가보자 뿅 자 얘들아 이번에는 로블록스 현실 버전의 성당이야 우와 우와 엄청나지 여기 위를 봐 이 햇빛 표현 좀 보라고 이건 게임이 로블록스 게임이 아니야 이건 레고 웬만한 게임들보다 좋은데? 레고 게임인 줄만 알았던 로블록스 게임이 와 나 지금 판타지 소설 속에 진짜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니까 어떻게 이게 로블록스 게임이라고 믿겨질냐고 믿겨지십니까? 우와 이게 어떻게 로블록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엄청 아름다운 로블록스 맵이었죠? 자 또 현실 버전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 다음 가다 자 이번에는 고퀄리티 현실 같은 레이싱 맵이야 와 그렇게 과속하다가 사고 난다 와 진짜 이거 로블록스 게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고퀄리티인데 가자 와 차가 대박이야 차가 그니까 와 이거 봐봐 경치 봐 내가 운전을 못해 얘들아 내가 먼저 갈게 여기 경치가 어딘지 알아? 여기 그랜드캐니언인가? 거기래 그랜드캐니언 현실에 있는 그곳이라는 거야? 어 거기를 한거라는데 아닐 수도 있어 이야 맞을걸? 아니 이게 로블록스 게임이라고? 대단한데 그냥 레이싱 차 게임 같은데 로블록스가 아니라? 그니까 와 야 드리프트 대박이다 여기 앞에 동굴 있다 가자 우와 뭐야 동굴 진짜 완전 똑같아 아니 이게 로블록스 게임이라고요? 진짜 미래에는 다른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레고 게임 말고 정말 기대가 된다 앞으로는 어떤 게임을 하고 될지 날개가 터진다 얘들아 하지만 이 게임은 별거 아니야 마지막 게임이 정말 대박이라고 그래? 따로 와 구독 구독 자 이번에는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 어 뭐야 우와 이거 진짜 같다 그치 와 얘들아 10 버튼 눌러봐 달리는 모션이 진짜 같애 이렇게 싸우는 게 이게 여러분들 로블록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C 눌러봐 C 와 들고 뛰는 모션이 달라 여기서 리아 냄새가 납니다 리아다 아 리아 잘 쏘는데 오 리아 잘 쏜다 리아 좀 게임 좀 해봤나봐 리아 관전할게 리아야 앞이야 오 리아 나 공 나 공 그냥 아닌데 너 아니었어? 나 아닌데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수리탄 던지는 모션 와우 수리탄 던지는 싯고? 어 장전하는 거 와 팔 던지는 것도 있고요 우와 수리탄 던지는 거 이게 이게 로블록스라고 와 말이 안 된다 이거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리아야 죽어야지 자 한번 싸워볼게요 니가 죽였다 내가 니가 죽였어 여벤아 아 나 죽었어 뒤에서 날 뒤통수를 쳤다고 어 아 졌네 이게 어떻게 로블록스 20킬 로블록스? 대박인데 자 와 칼 던지는 거 와 이게 살짝 역점 조절도 해야 돼 그니까 화면에 보자 이거 개인전이거든 내가 볼 때?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로블록스 맵인데 제가 이거 게임 링크도 써도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 리아랑 같은 게임이다 이거는 다른 게임이야 정말 어 얘들아 C 누르고 달리면 슬라이드돼 아 리아 잘 쏘는데 왜 이렇게 못해 리아 이 녀석 험 좀 내줘야겠구만 에이 지역에서 죽었어 에이 지역에서 죽었어 어 이거 점령전이네 점령전 점령전 와 소리 나오는 것 봐 점령했다고 하면서 어 이거 진짜 다른 게임 아니냐 에이 지역 어 죽었다 여민이 발견 에이 지역으로 와라 싸우고 싶으면 아아아아악 승내줄게 자 B 지역 가서 점령해야겠다 어 더블 킬 안 돼aya 둘이 같이 있었구만 여기 랩이 짱잘난다 자C 지역도 정령했고요 C 지역 사람이 많고만 헤드샷 와 장전하는 모션이 완전 이거 FPS네 오케이 2킬 좋아좋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로블록스 게임 현실같은 로블록스 게임이 있다는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게임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구요 너무 재밌다 로블록스를 다시는 레고 게임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게 바로 갓게임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4 이어서 안농 우